자 여러분 고정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드니까 지방교행 준비하신다는 분이 계속 질문하고 상담 전화하고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지방교행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의외로 특히 서울 사는 사람들이나 또 이번에 경쟁률 때문에 지방교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직하고 지방교행 둘 중에 어디를 갈 건지는 본인이 결국 선택해야 됩니다. 저보고 이거 정해달라고 하면 저 진짜 괴롭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심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경쟁률 낮은 대로 몰려가기 쉽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끝까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방직이 무난하게 나왔다고 평년처럼 무난하게 나오면 사실 지방교행과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이 사실은 그렇게 공부법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가직이 왕창 어려워지면서 지방직이 혹시 또 일본처럼 어려워질 거냐 것 같아서 다들 이제 불안해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지방직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지방교행은 어떻습니까 평가원에서 출제하죠. 그래서 이제 아주 깔끔하고 100% 수능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3년 동안 평가원에다가 위탁을 했었는데 뭐 굉장히 쉽게 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행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어영어 한국사가 거의 뭐 280점은 되어야만 원점수 기준으로 280점은 되어야만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 정도로 아주 가혹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점에서 이게 여기에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직하고 지방교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너무 쉬워지면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좀 변별력을 살짝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작년이나 재작년 교행 한국사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 있는 사람들은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도 깨나도 진짜 옆에서 매질을 해도 쉽게 말하면 이제 곤장을 가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 서울시나 경찰처럼 지저분하게 한국사 문제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평가원에서 지금처럼 깔끔하고 쉽게 내는데 만약에 이 교육청에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조금 더 변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생소한 사료나 약간 생소한 탐구자료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이번 국가직 구급에서 보듯이 좀 이렇게 추론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답을 추론해가는 이걸 묻는 문제가 한두 문제를 낸다는 얘기겠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수능 출제하는 교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추론 문제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변별력 차원에서 있을 수는 있겠다. 생소한 사료 생소한 탐구자료를 던져주거나 그 다음에 합리적인 정답을 찾는 뭐 고런 어떤 추론 문제가 한두 문제 있을 수는 있겠다. 고런 걸 통해서 변별력을 주겠지만 스타일 자체는 크게 변할 리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남아있는 5주 동안 어떻게 교행을 준비할 거냐. 자 여러분 제가 이 교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가직에서 선생님 제가 60점밖에 못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이 국가직 구급 점수랑 이번에 지방교행 점수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60점 받은 사람이 지방교행에서 만점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국가직 점수 그러니까 지방교행 치시는 분들은 이번 국가직 구급 점수에 전혀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국가직에 80점 맞았는데 이번 국가직 구급에 80점 맞았으면 깡패 점수를 받은 건데 나름 잘 잘 보신 건데 선생님 저는 무난하게 뭐 교행 만점 받겠죠? 노 상관관계 없습니다. 알겠죠? 자 차라리 올해 법원직을 92점이나 96점 받은 사람이 지방교행 잘 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객관적인 어떤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뭐 이론이 스스로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21강짜리 지금 현재 진행하는 파이널 압축 정리를 마지막 정리용으로 들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게 문제죠. 문제 근데 이제 지방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급기출문제집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급기출문제집 두 번 세 번 다 풀으셨을 테니까 더 푸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 기출추록 같은 것도 풀어보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지방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작년 시즌1 그 다음에 올해 시즌1,2 이 세 개 말고는 풀지 마세요. 이 세 개 말고는 풀지 마세요. 선생님 이 세 개 이미 다 풀었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올해 시즌3 뭐 이런 정도 손대도 되지만 자 이 작년 시즌1 올해 시즌1,2 이거 말고 여기서 모의고사 범위를 더 넓히지 말자는 것이 알겠죠? 교행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벤트하는 기출모의고사 정풀 문제가 없으면 이 기출모의고사가 도움이 좀 되실 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들었으면 절대 연도 절대 사료 이런 기타 특강 같은 거 챙겨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많이 하셔서 많이 준비를 해서 뭐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500제 기본이나 500제 심화나 이 교행은 이거 별로 도움 안됩니다. 굳이 500제 기본이나 500제 심화나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신다면 500제 기본을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치기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최근 한릉검 고급 기출문제를 3회나 4회 정도 우리 사이트에서 프린트해갖고 풀어보시는 것은 도움이 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타 특강 중에 뭐 작년에 인물과 지역 특강 같은 거 인물과 지역 특강 같은 거 어 들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무슨 뭐 탁차사 특강 개오바입니다. 그 다음에 500제 기본이나 심화 개오바입니다. 뭐 시즌3 뭐 그 다음에 작년 시즌2 작년 시즌3 오바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계속 지론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탁 잡는데 탁 잡는 칼을 써야 된다. 왜 탁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고 지랄이시냐고 알겠죠? 자 교행은 아주 깔끔하고 쉽게 출제됩니다. 올해 교행 난이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깔끔한 수능 스타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 생소한 탐구자료나 사료를 줄 가능성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추론해야 합리적인 정답 찾기 추론을 해야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문제 열심히 풀다 보니까 문제 다 풀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회차별로 우리 사이트에서 회차별로 프린트하시는데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풀만한 것은 기상직과 법원과 교행 이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역대 교행 작년하고 재작년 역대 교행 기상직 그 다음에 법원직 이걸 프린트해 갖고 회차별로 풀어보는 것은 그래도 이미 다 푸셨던 문제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 절대 교행은 스타일이 특징이 있는 시험입니다. 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내기 때문에 스타일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구시센터하고 거의 70-80% 유사하지만 또 교행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각도에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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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